잘 몰라서 그런데 그 매치할 때 고양이를 왜 가리냐고요 상대방 아이디가 노출되면 시청자분들이 그 긴 말해가지고 전략이나 뭐 이티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화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H님 구원 2천원 감사합니다 칭찬 칭찬을 쓰시면서 보는 와중의 인성런 참기 칭찬합니다 H님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하게 삽시다 진짜 착하게 삽시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게임하는 살려봐 건들지 말자고 개돼지 개돼지 이 지랄하지 말고 본인이 개돼지가 아닌지는 돌이켜봐야 돼 어쨌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벨 테란전 숱딱 숱딱 가보도록 하죠 진짜 나되면 안된다니까 게임하는 저러다가 지면 얼마나 창피할까 나는 저러다가 지면은 잠을 못자 진짜로 진짜로 장피해 진짜 이불킥 오지게 난리겠다 예 아 지름스림만의 시험이라고 아 금요일까지 와 그럼 이제 또 끝나겠네요 시험 끝나면은 열심히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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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돼지라고 말하는 너가 개돼지 개돼지 애더 몇 점이냐구요 지금 2000점 다 떨어져 지금 이거는 이거는 1800점 아이디일거에요 시험 끄냐 백수에요 졸업이에요? 아닌가? 따라라 알바 하시면 되지 원래 S냐구요? 아니요 S 문턱까지 갔다가 떨어졌어 아 졸업이에요? 아 진짜 막막하겠다 진짜 졸업이 그 문제집 이케성님 쿠원 25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유튜브 가시죠 꿀끌 꿀끌 유튜브 갑시다 유튜브 가 가자 여긴거 같아요 아닌가 나 모르겠어 어디 예 일단 테란 하나 뽑았죠 저거 하나 뽑고 테란 또 테란 다시 하고 트위치에 그 어떤 분은 자꾸 채팅으로 얘기하시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잘 모르시나봐요 스타그랩트를 보시면서 나의 인지도가 이거밖에 안되나? 웬만한 스타그랩트 보는 분들은 ET 다 알텐데 타를 보시면 2킬을 모른다 열심히 하겠구만 내가 자 일단은 일단 그냥 무난하게 좀 가볼게요 여보 귀여워 무난하게 하네 무난하게 하게 말했어 근데 또 무난하게 해야 돼 그래야 재밌어 아 방송 처음 오십니까? 아 ET라고 그 스카웃빌드로 되게 유명한 친구 있거든요 그게 접니다 진짜 유명해요 스타판에서는 내 입으로 하하핳 출발 창피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점수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런 또 그런 또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명은 하잖아 유명은 한데 유명은 해요 유명은 해 유명은 해 유명은 해 솔직히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유명은 해 근데 웬만한 투타 보시는 분도 ET는 다 하더라고 그건 인정하죠 유라를 갈까 히드레스 가면서 운영을 할까 근데 히드레스 가기 좀 늦었네 apa 누구 scientist 유명한테 누라가자 누라가서 가리얀 까지 가볼까요 오랜만에 위치도 patr 가지고 äs 가리언 오랜만에 가리언을 저거는 선헨베 같죠 아닌가? 이탈리는 선헨베 아닌가? 제가 아는 마린메딕 빨리 나오는 그 선화카빌드는 살짝 더 빠르던데 선헨베 같애 그냥 좀 모으고 찍겠습니다 꺼박이니 말자 앞으로 이티에 보수 보여드릴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열심히 해야지 아 들어오죽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면 뭐 이득 근데 들어오진 않을거에요 그냥 적당히만 할거야 오늘 방송이요 아 진짜 분량을 못 뽑아가지고는 빌드 연구하다가 시간 다 날린거 같애 아 이거 어디 가둘데 없냐? 생각해보니까 저걸로 가둬어야 되는데 압박했다 가둘데 없냐? 여기를 가둬 가두고 뭉치고 하이브 그리고 하이브 갈게요 하이브 그래 오퍼를 좀 많이 지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몰래머틀 좀 하고 싶은 부분인데 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자 이제 미터스크 많이 모였기 때문에 견제적인 부분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되니깐 한번은 압박할게요 배스를 빨리 가거나 그런건 아니라서 충분히 압박할 수 있거든 자 오는거 자르고요 자 이거 자르고요 한번 더 자르고요 그렇죠 위치 좋아요 이거 스타보트 위치가 너무 좋은 위치라서 뗄 수 있겠는데요 대박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 되는거에요 우리는 갤리언을 보고 있는데 사실 스타보트 테크가 무너졌다라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쵸?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까워요 그냥 이건 이겨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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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보트 한번 더 그러면서 멀티 가스는 필요하니까 오케이 자 좋아요 이러면서 그스 가는건데 일단은 공격 찍어넣고 이제 그레이스 파이어 광업이 된 다음에 갈게요 이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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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사람은 이제 추가 멀티를 끊으려고 계속 움직일거고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면서 본질쪽 스타보트쪽 계속 노려주겠습니다 아 지금 방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너무 애매해졌네 타이밍이 그죠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빨리 으응 흠흠 흠흠 이제 빨리 준비해야지 스타프 지워지면 좀 애매해질 수 있거든? 팩토레를 깼어야 돼 애초에 오늘 컨트롤 왜이렇게 좋지 근데? 알아봐 좋아요 바디어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좋아 아주 좋아 죽여 여염 아니에요 여러분 여염 아닙니다 여염저그 아니에요 메딕 잡아도 돼요 뭐하는거야 이게 뭐야 야잇 자리아 갑니다 가서 때려주고 다시 안쪽 전척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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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없어 돌없어 빨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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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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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녀 때문에 돌아갔을 수도 있어 왔다 왔다 메딕만 왔다 한방 들었구요 좋았구 버거버거 여기 온다고 여기 온다고 어 갔다 빨리 빨리 온다 온다 으 으 이걸 섞은 ま base에 들어온다고 야 못두르면 어떻게 할라고 ying 우후 후후 우후후후후후후후우 가자아 비바로 아이스 가자아 차아애애애암 잡아 잡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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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빠세 빠세 승리를 가져갑니다 좋았구